0175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수산중공업은 는 동사는 1984년 3월 12일 건설중장비 및 특수차량의 국산화와 이를 통한 국가경제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유압브레이커와 트럭크레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특수차량을 국산화하여 막대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해외시장 수출을 통해 외화 획득에 일조하였음 건설기계산업은 완전경쟁시장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으나 수요 측면에서 신흥국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1984년 3월 설립되어 유압브레이커, 트럭크레인, 유압드릴에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수산CSM과 해외법인 수산기계 청도유한공사 소선USA 등이 있음 대시 미국 및 신흥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유압브레이커, 트럭크레인 등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타 비용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국내 건설 투자 감소세에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중동지역의 건설 프로젝트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수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30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수산중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77위입니다. 수산중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5398만 5100 내순세주입니다. 수산중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수산중공업의 퍼은 6.7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2,7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0번지역원, 143억원, 2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역원, 114억원, 157억원입니다. 수산중공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8번지 91%이고 유보율은 418.4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95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0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수산중공업은 거래량 11만 21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7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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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원